자 그러면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요. 발칙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흔들어주시고 우리 권순우 기자님 특히 산업 기업들 취재는 다 휴송을 불안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백상아 같은 백상아 같은 분 백상아리? 백상아리 같은 분. 오늘은 현대차를 물어보셨군요. 어떻게 합니까? 현대차. 현대차 코나 전기차 이게 지금 글로벌 리콜한다고? 네. 글로벌 리콜한다고요. 글로벌 리콜 정도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좀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문제는 생긴 거니까요. 불이 많이 났는데. 그래갖고 오늘은 시간이 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나 전기차 분란 얘기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고. 그리고 현대차 중고차 시장 들어온다. 또 중고 딜러 하시는 분들. 난리 났던데. 나 다 죽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네이버 관련한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이게 다 얽혀서 돌아가는데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국정감사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질착할 거 아니에요. 또 바로 관리 안 합니까?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국정감사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을 상대로 한 정부의 움직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화재의 사건과 알고리즘 조작 그거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호나에서 불이 자꾸 나서 전기차 오너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 자꾸 나요? 네. 많이 났습니다. 12번 났습니다. 호나만? 네. 똑같은 전기차인 니로이브이 같은 경우도 호나하고 거의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아차의 니로이브이인데 니로이브이는 한 번도 불이 난 적이 없습니다. 호나 일렉트릭은 12번 2018년 이후에 났는데 이게 저도 계속 보고는 있었어요. 2018년 이후에 12번? 네.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이거 왜 자꾸 불이 나지? 불 나면 처음에 한두 대는 아니 뭐 자연사고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 화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요. 하루에 천 건씩 불이 나는데 자동차 화재가요? 네. 많이 나요. 생각보다. 재작년에 BMW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까 BMW는 결함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과열이 됐다거나 그런 게 불이 많이 나요 생각보다. 결함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조상의 결함이 없는데도 불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전기차에 있어서는 제1순위가 안전 문제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코너가 연속적으로 불이 났을 때 이게 참 화재 사건 특히 배터리 화재 사건이 다루기가 어려운 게 배터리가 불이 한 번 나면 불이 안 꺼져요. 이걸 막 소화기를 뿌리고 그런다고 꺼지지 않아요. ESS도 그렇잖아요. ESS도 같은 배터리를 쓰거든요.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일단 탈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표현을 열폭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폭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불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불이 다 타버려서 원인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전소되니까? 네, 아예 전소가 되니까. 그리고 ESS 같은 경우는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불 나는 속도라도 팡팡팡팡 이게 있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사이즈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두 번은 공장에서 발생을 했어요 공장에서 차가 출고되기 전에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직까지 출고 전이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봤는데 그러다 갑자기 해외에서도 두 건인가 발생을 하고 국내에서도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아까 제가 국정감사 시즌을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리콜이 이루어졌거든요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어요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이 나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죠 아니 지금 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조치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때 국토부 장관이 그거 이미 사고 조사 의뢰를 맡겼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에다가 뭔가 정부가 뭘 했다 라는 걸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정감사 시즌이 됐을 때 또 불이 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뭔가 쇼잉을 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계절적인 요인을 타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초입에? 여름부터 연이어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7, 8, 9월에 많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덜 받는다? 네 덜어서 이번에도 국정감사 앞두고 한 건이 발생한 게 아니고 9월 말에 한 건, 10월 초에 한 건 두 건 연속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작년에 국정감사 앞두고 조사 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공식 정부기관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분명히 또 지적이 나오겠죠 1년이 지나도록 왜 이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느냐 또 기업 봐주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나올 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조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고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대신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리콜을 하겠다 우리가 보니까 현대차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결함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을 수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100%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같은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전문가들과 공공기관들이 포함이 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손 들고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콜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먼저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국토부에서 받아준 거는 아무래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든 배터리 문제든 차량 문제든 어쨌든 제가 본 게 약간 국정감사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보통 자동차 결함 문제가 나면 소비자들이 제일 의심하는 게 은폐하려고 그런다 지지부진하게 끌려고 그런다 소비자가 결함 어떤 게 있는지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라고 하면 제조사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소송한다 그러고 이러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년 넘게 이러다 보니까 막 좀 미르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현대차가 좀 빨리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치가 빠른지 또 현대차에다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코나 화제가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전까지 코나 EV, 니로 EV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팔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코나 니로 이전까지는? 아니요 코나 니로까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코나나 니로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동차가 원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차가 뭔가 마진을 많이 남긴다 그러면 뭔가 보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마진을 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판매는 하는데 일단 일종의 크레딧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확 바뀐 측면 중에 하나가 내년에 아이오닉 전기차 아이오닉이 전기차 자동차 말고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원년이죠 내년에 원년입니다 그래서 5, 6, 7 이걸 연속적으로 낼 건데 제네시스처럼 아이오닉 전기차 브랜드 하나를 따로 낸다고요? 따로 냈어요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아이오닉 5, 6, 7이 연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거는 좀 작정하고 팔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현대차가 전사적으로 마진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전기차를 제대로 팔아보겠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1일이 테슬라니까 지금 당장 테슬라를 잡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지금 폭스바겐이 아이디4를 내놓긴 했지만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전기차 진짜 세계 2등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에 정의선 수석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렁설렁 규제 맞추는 정도로 뛰다가 진짜 전력질주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불이 계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코나 몇 대 숨겨가지고 우리가 몇 푼이라도 리콜 비용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원인을 자기들이 손들고 저희가 보니까 제가 이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 납세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들어온 거거든요 원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밝힌 원인이 있어요 뭐예요? 현대차가 여기서 배터리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셀 제조 분량으로 인한 내부합선 구체적으로는 제조 공정상의 품질 분량으로 배터리 셀의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동차 배터리 문제네? 배터리 문제라는 거죠 이거 어디 거예요? LG화학 거예요? LG화학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LG화학이 문제냐 현대차가 문제냐는 차치하더라도 이게 소비자하고 제조사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원인 분석이 제조사 문제냐 배터리 문제냐 이걸로 둘이 싸우다가 아직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요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끊은 거예요 어쨌든 제조단 안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소비자가 뭘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니까 소비자는 완성차 업체에다 얘기하게 돼 있지 핵심 부품 거기 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못 밝혀서요 라고 해서 민기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엄청 열받죠 그러면 그럼 소비자는 열받는데 자기가 원인을 분석해낼 수도 없고 여기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어요 라고 해서 버티면 되게 엄청 피곤한 상황인데 어쨌든 제조사에서 우리 작품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라고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권을 한 번 끊어줬다는 건 의미가 좀 있어요 한 2만 5천 대 정도 리콜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도 보내서 한 5만 대 정도 해서 7만 대 정도를 리콜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G화학과 현대차 어떤 거에 문제가 될 건데 여기에 단계를 보면 제일 큰 단계에서 보면 완성품인 배터리 전기차는 현대차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패키징 어셈블리는 현대모비스가 만들어요 현대모비스가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현대모비스에는 HL그린파워라는 회사가 납품을 해요 합작사잖아요 합작사예요 H가 현대 L이 LG화학 51대 49로 합작사가 돼 있고 여기에 셀을 납품하는 회사가 LG화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지목한 부분을 보면 셀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이 됐다라는 거는 100% LG화학 문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발표되던 날 되게 재밌었던 취재하면서 다이나믹했던 게 처음에 그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자료 처리가 되게 늦었어요 대부분 기자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LG화학의 잘못이라고 지목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LG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후배 기자한테 입장을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후배 기자가 LG화학에 전화를 했는데 LG화학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현대차에서 발표한 거를? 국토부가 발표를 한 거죠 국토부가?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가 LG화학의 잘못입니다라고 써서 보낸 게 발표가 된 건데 LG화학 쪽에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보통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이렇게 발표가 한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걸 발표하고 나면 현대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이 보통 입장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LG화학에 전화를 해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문제네 그리고서 오후 한 5시쯤 넘어선가 그때쯤에 LG화학 쪽에서 공시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재현실험을 했을 때 화재가 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한 겁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전에도 그랬었어요 ESS 화재 사건이 났을 때도 진짜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3년에 걸쳐서 정부 조사위도 두 번이나 꾸려지고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도 최종적인 결과는 5개 중에 4개는 배터리 분량이라는 거를 조사위원회에서 정부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터리 셀 문제다라고 확정을 못하고 결국은 좀 다른 식의 조치 앞으로 불이 나지 않을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그냥 배터리 셀 문제입니다 라고 리콜을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하고는 좀 많이 게임이 달라지는 양상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ESS 화재 사건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차이가 저도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뭐냐 그랬더니 거래 상대방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LG화학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발전사업자한테 납품을 했어요 한전자회사 한전자회사들을 비롯한 개인적인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ESS에다가 전기를 넣었다가 빼면 거기에 정부 보조금을 더 주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도 ESS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LG화학이라는 거대한 대기업과 좀 작은 발전사들의 어떤 갈등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게임의 상대가 현대차예요 LG화학 배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대차라 이제는 LG화학이 그냥 모르는 척 뭉갠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임은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전에 그 발전사업자들이 굉장히 서러웠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들이보긴 배터리셀 문제인데 이 배터리셀 문제를 빨리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졌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전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언제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이유 그럼 발전사업자들은 이걸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한다는 게 ESS가 바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발전전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또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발전 그 ESS를 못 쓰게 해버렸으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발전사업자들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그 거래 상대방이 현대차다 보니까 그 전에 발전사업할 때 그때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보니까 한번 니네도 한번 당해보라고 우리가 그때 힘이 없어갖고 그랬는데 LG화학도 이번에는 좀 그렇게 못할 거고 객관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에 대한 그게 일종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LG화학 말고도 발전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많으면 현대가 좀 강하게 나와도 괜찮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배터리 회사가 더 심해 약간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현대차 말고도 팔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근데 지금 그 얘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배터리 회사와 자동차 회사의 어떤 권력 관계가 누가 가불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초기 시장이고 배터리 회사가 적다 보니까 글로벌 OEM들이 갑이지만 물건을 사는 입장이지만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갈등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많이 보셨겠지만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그런 일이었거든요 사실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 그렇게 못 만들어드리겠는데요? 살 거 있으면 사요 배터리 살 거 별로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동차 OEM들이 그러면 내가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 테슬라가 반값에 들어오세요 했던 게 배터리 데이였거든요 누가 갑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게 배터리 데이였는데 그것처럼 아직까지 배터리 사와 자동차 사이의 관계는 과거까지는 자동차 회사의 갑이었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 이게 배터리가 갑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분위기는 형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갑이라는 위치를 보여주진 못했고 그런데 ESS하고는 확연히 다른 권력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게 배터리가 여기저기 팔 수 있는데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니냐가 이게 LG화학이 그 배터리 셀의 원인을 자기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대차에만 납품을 했었고 현대차의 것만 리콜을 할 거면 대충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터리가 LG화학의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거든요 이게 이전에 ESS 때도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리막을 납품하고 있는 거는 상해현첩이라는 회사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LG화학이 특정 기간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간 코나 전기차가 분리났던 현대차가 지정한 건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문제다라고 지금 현대차가 딱 끊었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이 만든 난징 공장에서 그 시점에 만든 배터리가 현대차에만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량이라는 게 확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 같이 공급된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GM이든지 뭐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있을 거 거기도 불량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재검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폭스바겐, BMW, 벤츠, GM 이런 데 한 10군데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LG화학이 선뜻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OEM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G화학하고 현대차의 원인 분석에 따른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인다는 거고 그런데 기계의 메카니칼 쪽에서 얘기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발화잖아요 발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어셈블링을 납품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볼트 노트하고 밸브 넣어서 조립하는 게 완성차에서 하는 건데 그 접합이 잘못됐다고 불이 나나 이런 생각은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할 것 같은데 그 배터리 자체에 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돼서 불이 나나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요 BMS라는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고 이번에 문제로 제기가 됐었던 냉각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뭔가 결과적으로 셀이 터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셀이 터지는 건 맞는데 원인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발화 지점이 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발화 원인이 셀이다라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 아침부터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냐 살았느냐의 기조가 심장이 멈춰야 죽는 거니까 심장이 멈춰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도 셀이 터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밖에서 냉각수 때문에 쇼트가 났는지 아니면 전선의 단락 때문에 쇼트가 났는지 아니면 배터리 셀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이게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전소되고 그러니까 규명하기도 어렵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리콜을 하기로 했냐면 일단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어요 거기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전에도 한 번 하긴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예민하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터리에 뭔가 이상신호가 오게 되면 좀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 뭔가 배터리의 문제가 감지가 된다 그러면 통짜로 바꿔버리겠다 통짜로 바꾼다는 얘기는 배터리는 보통 모듈 단위로 이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통 통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통으로 바꾸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뭘요? 배터리 통으로 바꾸는데 2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사시는 분들 진짜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의 경우에 자기가 조금 사고 나서 갔는데 여기 조금 흠침났다 배터리 어셈블리에 그럼 이거 조금 바꿔주세요 그러면 통으로 바꿔서 2천만 원씩 수리비 나와요 자동차 엔진보다 더 비싸네 그렇죠 엔진 통으로 바꿔도 그렇게 안 비싼데 그래서 말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통으로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배터리 문제가 명확하게 배터리가 딱 문제다 그러면 이게 7만 대거든요 그럼 1조 4천억이에요 물론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좀 이따가 전문가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전 차종이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BMS 메탈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굉장히 예민하게 바꿔서 이게 좀 이상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락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시동을 아예 못 걸도록 한 다음에 자동으로 블루링크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서 서비스 센터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긴급출동 와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불 날 조짐이 보이면 자기들은 빨리 가져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불 안 나도록 그리고 최대한 사고가 덜 났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은 샘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좀 이상신호가 있는 어셈블리를 빨리 가지고 와서 불 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셀 문제라는 걸 확인하는 게 현대차의 미션입니다 그래야 이게 셀 문제라고 해서 LG화학에 책임을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리콜에 대한 절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화제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원인 잠깐 전에 만약에 대충 이렇게 가면 LG화학이랑 현대차는 이렇게 하다가 다 합의해서 잘 넘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아니면 니네랑 사업 못하게 되게 찢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수십 년을 같이 했던 회사인데 중간에 합작 회사가 있어가지고 또 찢어지기도 그게 이제 구본무 회장하고 정문구 회장 같이 만들었던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데 저런 경우는 있어요 원래 LG화학의 약간 문제로 지목됐던 게 분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막을 예전에는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분리막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 만드는 배터리에도 들어가는데 니로이브이에는 SK이노베이션 분리막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배터리 때문에 소송을 되게 세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SK이노베이션 분리막을 안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싸우다 보면 관계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된 거는 SK분리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지금 남아있는 물량 중에 전체의 한 10% 이하 정도는 남았다고 해요 SK이노베이션 분리막이 그런데 나머지는 도레이라든지 상해연첩이라든지 이런 데 분리막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만진공장 것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걸로 보여요 Made in China네 Made in China죠 중국으로 그러면 원인을 그런데 그래도 LG화학 공장이니까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전소가 되게 되면 뭐가 원인인지를 밝힐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딘제부터 언제까지 만든 배터리가 문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든 전기차가 문제가 공정별로 이걸 역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요기간 요기간에 있었던 게 불이 나 요거 이후로는 불이 안 나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공정을 뭘 바꿨지? 이렇게 역추적을 하게 돼요 그럼 난진공장 것도 역추적을 해서 우리가 이때 이후로 불이 안 난다고 하면 이때 우리가 무슨 공정을 바꿨지라는 걸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원인을 분석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확인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이걸 직접 조사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ESS 사건부터 보고 있는 그냥 업계의 어떤 배터리를 잘 아시는 분들 얘기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확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물건이 화학제품이다 보니까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완벽하게 나오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LG화학의 오창공장에서 배터리 만든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배터리 10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를 쓸 수 있느냐가 98에서 99%가 나옵니다 거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징공장으로 가게 되면 90%로 줄어들어요 수율이 그렇게 줄어들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게 LG화학이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거예요 테슬라의 파나소닉은 80%밖에 안 나와요 그게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90몇%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라뇨 같은 사람이 같은 라인을 가지고 공정을 만드는데 새로 만들 때마다 공정이 달라요 심지어 폴란드 공장 만들 때 초기에는 수율이 40%밖에 안 나왔어요 40%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LG화학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수율을 잡는 게 배터리의 수익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코나에 294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회사가 이 수율 관리를 위해서 배터리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검증하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294개의 셀 중에 셀이 일정한 한두 개라도 아예 불량 셀은 아닌데 조금 용량이 적은 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294개의 셀이 쫙 달려있는데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셀을 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셀을 100에서 100까지 쓰지 않아요 셀은 100까지 쓰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 안전마진을 이렇게 둬요 위아래로 방전이 돼도 또 안전방전이 안 되고 충전을 해도 완전 충전이 안 되고 완충이 안 되게 예를 들면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80kWh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 75kWh라고 써 있어요 아 5kWh는 약간 완충을 두는 거군요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가 이렇게 완충을 뒀는데 일부 배터리가 100이 아니고 조금 줄어들어 있는 배터리가 있을 경우에는 얘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셀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티가 안 나는데 충전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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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셀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셀이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볼티지가 낮은 애가 거기 중간에 껴있으면 얘 때문에 딴 애들은 다 충방전에 문제가 없는데 얘 때문에 얘가 안전마진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걸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부분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봤으면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비율을 제일 잘 조합을 해서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게 쭉 있는 걸 뚝뚝뚝 잘라서 만들거든요 자를 때 그걸 잘 잘랐는지의 부분 이게 공정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LG화학에서는 ESS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마진이 사실 코나 같은 경우에 안전마진이 3% 일부 차는 1%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모델3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안전마진이 좀 적더라 안전마진이 적으면 배터리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검증이 부족한 배터리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율이라든지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코나에 들어가는 차가 그렇다는 저 밧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전마진 같은 경우는 설계의 문제잖아요 어디까지 충전이 되게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안전하게 가자 ESS 때도 결국은 완벽하게 재무 완성을 못하고 나서 건물 내 충전의 경우에는 80%만 충전을 하도록 했고 5개 설비는 90%로만 충전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LG화학도 수율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안전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 쓰고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자동차를 팔았기 때문에 전기차를 팔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진짜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난징공장 배터리가 현대 전기퍼스 일렉시티와 아이오닉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생산 시점이 코나하고는 달라서 다른 차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짚어드리면 NCM 622 배터리에서 불이 났거든요 622이라는 거는 니켈 6, 코발트 2, 망간 2, 2호고인데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늘리는 게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에너지를 추진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코발트가 줄어들게 되면 안정성은 더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622 배터리도 이렇게 안 되는데 8 하나하나 이런 거는 8 하나하나로 가면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의 우려 포인트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는 안정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811 배터리 굉장히 너무나 높게 가져갔다가 중국 업체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배터리 셀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셀을 만들 수 있겠니? 이 얘기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테슬라는 주장을 했지만 천하의 LG화학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의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더 더딜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S에서는 테슬라가 불이 좀 났었는데 모델3로 가면서 화재 사건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화재를 줄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경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글로벌 OEM들이 전기차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관전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프로TV 경제심과 함께 자문단을 했는데 제가 주말 내내 그거 봤거든요 지난주 수요일까지인가 600명 이상 지원하셔서 금토일까지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중에도 2차전지 전문가들이 몇 분 계셨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연락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찐 전문가인데 뭐가 문제다 이거 그 얘기 만약에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화하든가 아니면 아 근데 출연을 못하실까요 아마 저희가 뭐 정리해서 전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사를 쓸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하여튼 하여튼 지금도 댓글에 그게 아니다라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주세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난진공장에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이럴 줄 알았고요 이미 우리는 중고차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닝투데이 방송의 권순이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